지역에서는 각 단체 국민권당 위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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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보조정 파탄한다 그 사람들이 배출되는 10여 년 후에 이분들이 지금의 문제가 되는 바이탈과로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10여 년 이상 후에 배출될 의사들 수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사람이 정부는 이해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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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성안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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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명 했다 적선합니까 국민을 상대하라 미래 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 살고 있는데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정들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전국 살해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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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탄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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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 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.5% 수준인 만 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.3%인 9,006명입니다 도둑에 자신을 구워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토플이에요? 면허정지 처분은 잘 자 tugged 후 재료들을 끓는 것입니다 모금은 진짜 대부분의 일일에 면허정지 처분은 정말 잘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Fraser이 발표하기